저는 하모니카 일주일하고 오늘 조용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새 곡 준비해드렸는데 앞에 지우 보낸 노래를 저는 자주 못 따고 오늘 보내서 되게 너무 좋았는데 좋은 분위기를 제가 이왕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 Equus Heft You라는 게 eco buat의 entirety 재즈... 스탠드 chain 소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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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더 리얼해서 그런 거 같네요 첫째 랑이 나왔어요 어떤 적이 있나요? 마지막 빨리 이거 하자 가지고 빨리 하자 마지막 부분은 써네이라는 걸 볼게요 너무 슬픈 아이디랑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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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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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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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